어제까지만 해도 9월 19일이었나? 엄청 더웠는데 이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사람 아마 좀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짠바람이 형! 아니 저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손을 지르면 어떡해 속도 차이가 났어 일부러 우리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맞아요 나 봤어 나 갔어 나는 홍순 차려 신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상관 데리고 가 너무 멀리서 데리고 간다 아니 의리라고 하냐 참고 그냥 뱃단 말이에요 의리가 없어 같은 거에 나 뛰어놔 근데 오후에 어느 갈 때 타니까 약간 그 남량특집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약간 의심연스러워 공포영화 공포영화 속에 들어온 einen 공포 호화 압도가 만들란 말이야 우아 이것과나 빨리 모면 허니 황금! 황금! 오케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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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